육군 구사단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회나 대학 학사단 모임 등에 수시로 병사들을 동원해 호화로운 식사 메뉴를 요구하며 특혜를 누렸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망고 등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티라미수에는 조선이라는 글자로 써 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술병이 보입니다. 조선처럼이라고 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의 군복지회관에서 김진철 전 육군 구사단장이 연 총동문의 만찬에서 찍혔습니다. 김 전 사단장은 조선대 학군단을 나왔습니다. 모두 병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첩 반상의 한정식에 홍어, 과메기, 대방어외 같은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구사단 지휘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120번이 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 메뉴도 수십 번 주문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지휘부까지 맡았던 병사들은 결국 병이 났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린 병사들도 지금 2명 있다고 하고 군인권센터는 군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보단 사실상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육군은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브랜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